오늘 말씀은 잠원서 22장 말씀 7절로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주 안에서 부여한 자가 돼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부여한 자로 이미 만들기를 작정하셨고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미 주셨다 하시는데 도대체 나는 아직 부여한 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겠느냐. 주님은 이미 주셨다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온전히 가진 자가 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성령이 들어오신 것을 천국이 들어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천국은 부여하고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게 천국이죠. 천국이 내 안에 있다 하면 나는 부여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죄인이고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이거를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왜 가난한 자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풍요로운 것과 양식이 풍부한 것을 말하는 반면에 가난한 것은 양식이 부족한 걸 말하죠. 이 죄인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양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이 영적인 말씀들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걸 주고자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서 막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완악함.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의, 내 자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잘 가다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걸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매 분처마다 죽었다라고 선포하시라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사단이 그거를 사용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여한 자가 되어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그 부여함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른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부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데 오늘 공덕한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말하죠. 부여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한 눈을 가진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함을 사모하는 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 한 가지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함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함이란 무엇에 대한 부여함이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부여한 자가 되겠느냐? 답이 나와요. 내가 죽은 만큼,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마음을 받는 만큼, 내 지혜나 내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받은 만큼 부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막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면 뭐가 막히냐? 죄가 막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것은 죄가 막히는데 이 죄가 나를 가로막는다 할 때 이 죄는 어디서 올라오냐면 내 의에서 올라오고, 내 생각에서 올라오고.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선악가라고 말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육의 눈이 보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그걸 다 막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부여하기를 원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뽑아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냥 뭔가 은사가 주어지기를 원해요.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 받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은사가 추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중요한 건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덕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덕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쓴뿌리나 보암직하고 멍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버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사가 거기에 딱 생긴 순간부터 자기가 높아져버려서 덕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가 추가가 되어지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되어져 본다는 거죠. 열심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복음을 갖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전에 먼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비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부여가 아니면 이 부여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부여는 쉽게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나가서 교회를 하나를 개척을 하려니까 큰 교회에서 성도들을 띄워주고 교회를 세우게 해줘서 이분은 아주 쉽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쉽게 목회를 시작하고 성도들이 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힘든 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권위의식이 높아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 섬김의 자세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개척교회를 하는데 혼자서 물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줬을 때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영혼들이 너무 귀해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자라는 걸 볼 때 기뻐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성도들이 많아지면 넘어질 수 있는 게 목회자거든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풍족해졌을 때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문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우리는 부여해지면 부여해질수록 가난한 자를 돌아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여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부여해지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물질의 부여나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부여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부여하신 분이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가난한 자예요. 죄인이고 죄의 종이 된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체주의 종이 되어져 있는 자가 그런 자죠.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속에서 흘려다니는데 누가 우리의 체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막이냐. 내가 죄에게 종이 되어지면 죄를 주관하고 있는 막이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체주가 막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실 때 왕이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왕이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우리의 숨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원해요. 뭔가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냐는 가운데 발을 내딛는 것을 정말 못합니다. 홍해를 갈릴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고 걷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내딛도록 했지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지만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그 뒤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점점점점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발을 내딛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발을 먼저 내가 내딛도록 요구하는 건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 내게 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순종함을 주님이 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순종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그분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내가 죄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전에 가난한 자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서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주셔도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 둔한 자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또 어린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하나는 육체의 사람, 두 번째는 육신의 사람, 세 번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 세 종류를 말하죠.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말해도 영의 일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육신의 사람은 조금 뭔가 맛을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젖을 먹지만 이들은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직도 너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의의가 아직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각과 내 관점과 내 판단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연합되어지는 화목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을 때 이것이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예수에게 받았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걸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순복된 만큼 내가 부여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더욱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해 형제의 사랑을 이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이죠.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예 믿음조차도 되어지지 않았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덕은 더더군다나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부여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여한 자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한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사랑을 잇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신령한 자가 부여한 자인 겁니다. 그 부여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부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열심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나는 부자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부여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할 때 제가 훈련받고 경험한 것을 나누면 내가 영적으로 부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자연스럽게 앉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저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히 이게 부부의 경우일 때 제가 우리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들어가시더라고요.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회귀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남편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도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바꾸니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를 드리는 게 잘못된 기도였구나. 그 상대가 변화되어서 내가 편안하려고 나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악,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 이것을 깨닫고 회귀하게 하고 상대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정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훈련이 되면서 알아주는 게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구나. 그냥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가 쫓아내는 영권이 생겨서 그걸 쫓아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전쟁들이 있죠. 영적인 전쟁들. 이 관계 속에서 전쟁이 있어요. 집 안에서 식구들 안에서.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 모든 전쟁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정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부여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나서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힘들게 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내가 먼저 부여해지는 게 그 옆에 가난한 자를 또한 부여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구나. 오늘 말씀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부여한 자가 되면 나의 부여함이 가난한 자를 극율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게 되고 가난한 자 안에서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의 영혼을 주관하는 영권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 입에 말이나 어떤 내 행동으로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긋나고 더 힘들어지고 마귀가 역사를 더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상태. 그게 기도를 안 하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팽기 치는 거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부여한 자가 되어지는 거. 예수님으로 내가 부여한 자가 되어지면 그 부여함이 나타나서 그 가난한 심령, 죄악된 심령을 주님이 주장하게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한 이 원수가 바로 내 가정에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자녀 또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아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원수죠. 그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성도들한테 가르치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거는 마귀 자식이니까 밥도 해주지 마.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그를 위해서 섬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걸 말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부여한 자로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뭔가 위에 서서 컨트롤하고 위에 서서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없는 자를 선심 쓰는 것 같은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여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풍요제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그 영혼을 다시리고 주관하는 자가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져야 되죠. 내가 만약에 아직도 가난한 자에 속하고 아직도 죄에 속하였다면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 다니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느냐 마귀의 영의 이끌림을 받느냐 여러분은 마귀에게 빚진 자냐 아니면 하나님께 빚진 자냐 그거를 알 수 있죠. 나는 마귀에게 빚진 게 없는데 죄를 지면요 그게 빚진 거예요. 죄를 질수록 그게 빚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지고 마귀에게는 죄를 지면 죄를 짓는 만큼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권세를 자꾸 주는 거거든요. 내가 죄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하고 내 의를 따르고 내 감정을 따르면 마귀에게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꾸 나는 빚을 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라고 말하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악을 뿌린다는 건 결국은 내가 죄에 속하여서 죄의 길을 따르고 죄에게 순종하는 거가 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7절과 8절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돼 있죠. 내가 주님 안에서 의회종이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죄의 생각이 주는 것을 내 안에 뿌리면 그 죄의 생각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입으로 악을 뿌리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다니면서 너무 입으로 악을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 악을 다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나마 뿌린 거가 내가 거둬지게는 돼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니까 거둬지지만 회개를 하면 거기서 더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이게 자식을 따라서 대대로 내려가는 악으로 번지지는 않는 거예요. 당대의 내가 죄인 죄는 당대에서 당하고 끝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내 자식의 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를 잘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저주가 내 삶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알아요. 부모의 성품, 부모의 행동들 이게 나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해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해서 끊어지도록 여러분 이거 다 끊어내셔야 돼요. 부모가 지은 죄가 나한테 임하게 되고 그 부모의 지은 죄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내 삶에 악을 뿌림으로 해서 그 악을 걷어들이는 이러한 삶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부모 때의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 때의 문제들을 회개도 하셔야 돼요. 부모의 것이 자식에게 내려오고 자식이 끊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내 자식에게로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광고함이든 거절감이든 교만이든 아니면 가난이든 부모가 가난의 영이 있으면요. 그 자식에게 그 가난의 영이 임하고 그것이 또 그 자식의 대로 내려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에게 묶임과 매임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 회개를 대신하는 중보회개도 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중요해요. 나만 회개하고 끊어낸 게 아니라 이 아버지 때의 거는 형제들에게도 다 물려가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도 아버지로 인해서 형제들에게도 다 내려간 이런 것들을 기도해서 안 내려가도록. 왜냐하면 그들의 자식에게 그게 내려가면 결국 내 자식과 또 그들이 사춘간이어서 거기에서 악한 영들이 그들을 통해서 내 자식에게 역사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해서 끊어내고 또 대신 중보회개도 하면서 나는 내 대해서 당하고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그거를 경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또 내 자식에서 그 자식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대해서 다 끊으셔야 해요. 부모들이 뿌린 악을 내가 고스란히 받고 또 내가 그것을 뿌린 것을 내 자식이 고스란히 받고 이것이 다 재앙으로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뿌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두 영적 나라 세계, 어둠의 세계와 빛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내고 마귀가 다시내고 합법적으로 다시내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속했다면 절대적으로 이 죄의 나라에 속한 내 모든 속성은 다 십자가에서 뭐 박아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악을 뿌리지 않네 하고 또 내가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식 때에 이거를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려고 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말과 믿음이 있는 것 같은 행동과 이런 걸 할 때 나는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부여로 부여한 자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여한 자이냐. 내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내 영이 만족하고 내 영이 배부르고 내 영이 기뻐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천국이 되어야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내 자식들을 천국에 사는 자들로 만들 수 있거든요. 스스로 포장하려고 우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세요. 내 폐부 깊숙한 곳까지 보세요. 나의 심령을 다 헤아려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그걸 가리려고 하는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이냐라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악한 눈을 가진 자입니까? 눈은 보고 판단하는 거죠.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악한 눈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판단을 하느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보니 가난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이 가난한 것이 보이고 그들의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죠.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등뿌리니까.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면 내 눈이 선한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볼 때 내 선한 것을 그에게 나눠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걸 나눠주러 오신 분이죠. 그분은 천국의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주게 해서 오신 분이에요. 가난한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주신 생명만이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선한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제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말해요. 선한 사랑, 무엇을 나눠주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가라고 물이 없어서 가라고 양식이 없어 굶주려 있으니까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돌려보면 영적 기근에 비틀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부여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부여한 자가 되셔야 하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물질의 부여를 가지고 물질의 부여를 나눠봐요. 그 사람들은 그 물질에 부여받은 것 같고 잠깐은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육체의 생명은 유익이 있을 수는 모르지만 영의 생명에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준다면 예수 그리스로 나눠주면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양식을 받아 먹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디모제전서 6장 19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털을 쌓는 거예요. 무슨 털?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할 털.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가난한 심령들을 보실 때 내 안에 있는 부여가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10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내 안에 있는 거만한 것, 교만한 것, 오만한 것 이거 쫓아내셔야 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라게이 가난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하고 싸운 얘기가 나와요.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바라게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시스라와 싸우라고. 그런데 바라게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가라 말씀을 하실 때 믿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나 안 가겠어요. 주님 확실하게 내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라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으나 그러나 내가 이번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왜?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합니다. 그가 갠 사람 해벨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이 사람하고는 화평한 가운데 서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가난족석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자리 잡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부분이 용납할 때 악이 혼의 부분에서 더 스며들어서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무의식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 사람과 쓴뿌리는 화친의 관계거든요. 이게 숨어 들어갈 때는 우리가 몰라요. 믿음 안에서 막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한 것도 같고 은사도 나타나는 것 같고 이 무의식에 들어가 버린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은 것에 이 시스라가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어느 날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악은요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안 뽑아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뽑아내는 건 누구예요? 해벨의 아내 야일인 거예요. 이 야일이 그 시스라를 영접해다가 놓고 믿고 잠을 짜게 해요. 그리고 방망이로 머리를 깨뜨립니다. 여기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주장하는 것. 우리 혼의 생각 이거를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께 복정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내 생각 이거를 완전히 죽여야 되거든요. 내 혼과 함께 죄악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때 내 생각을 죽여버리지 않으면 절대 믿음 안에서 부여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는 언젠가 내 육의 생각과 같이 투합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결국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내 생각이 내 자아에서 올라오죠. 내 생각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생각이 순간에 타다닥 움직이면서 정리정돈 다 해요. 판단하고 결론까지 맺어서 입으로 나와요. 그럴 땐 내가 옳다 하는 의로서 입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을 범하는 거고 거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거만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이 거만을 쫓아내야 다툼이 없어지죠. 주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은 지키시지만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는 이라. 하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어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 믿음에서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말로 악한 말로 이것을 말해도 그 말이 선한 말을 한 것 같애도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해서 그것이 지식의 말로 말하시면 이게 그대로 내 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사악한 자로서 내 것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나를 심판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고 결국은 내가 그걸 먹는 자가 되어져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말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갔다면 다행이지만 그 말이 틀린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악한 길을 갔다면 내 죄도 내가 먹고 그 사람의 죄도 내가 먹어서 내게 그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따라서 패하게 되었죠. 13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지 내가 나가면 결의에서 찍히겠다 하느니라. 여기서 게으른 자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 떨면서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요.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문제를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움츠려 들고 전에도 예화를 했죠. 휴거하는 걸 기다리기 때문에 나가서 죄를 짓거나 더럽혀질까 봐 바깥에 안 나간다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게으른 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아가서 모든 악한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데 피하고 숨고 싸워서 내어 쫓지를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여러분을 삼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그냥 두면 그게 여러분을 삼키게 되어져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는 이걸 대적해서 내어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게 찢겨서 죽게 됐구나 라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당연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선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은 부여한 자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되어져 있죠. 내어 쫓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악은 당연히 비호하고 내어 쫓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내버려 주시면 그 죄로 여러분이 삼켜 먹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칠족은 반드시 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대적하는 일이 사사기에 나오게 된 거죠. 결국은 죄를 짓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료는 미혹해요.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지만 그들은 어린 양을 더불어서 어린 양과 싸워요. 게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죠. 많은 땅의 임금들과 서로 교통하고 왕래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한 게 음료인데 결국은 음료는 심판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화친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게 먹혔거든요. 나에게 뭔가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것들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함정을 분별하는 자가 되셔야겠죠. 누가 나에게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제가 말할 때 이게 버거워서 싫어서 아휴 그냥 적당히 해 내가 편안한 만큼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속인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의 영이 나를 속인 거예요. 부지런히 내 죄를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와 진리를 얻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지만 내 안에서 천천히 적당히 어떻게 그렇게 다하니? 뭔가 나를 합리화시키려는 말에 속아버리면 그 악한 영과 내가 타협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나를 미혹하는 말에 속아서 그 함정에 빠진 자가 되어진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노를 당하고 거기에 빠치어서 결국은 음부에 떨어지는 자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직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육진의 사람이 되어져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11절 말씀이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익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 그 죄를 벗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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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니 부여한 자가 된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생명의 부여함이 결국은 나로 할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영적 가난은 반드시 진멸해 버리셔야 해요. 부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피의의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부여하다고 생각해서 그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는 것은 즉 영혼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종들이 많아요. 주의종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들을 착취하고 영혼들의 주머니를 터는데 그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은 또 몰라서 그 부자에게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줘요. 자기를 갖다 바쳐요. 그런데 자기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고버성 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류를 향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뭘 말하고 있을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유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율법 도를 받은 자가 되어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도 하고 행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그것에 맞춰서 말도 하고 행함도 한다는 거예요. 극률을 베풀지 않는 자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야구부서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보시겠어요. 함께 공독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거위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치유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안목의 정욕 육진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쌓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안대로 거두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져 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어도 그것이 결국은 내겐 독이 되어질 뿐인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에게 남을 건 오직 영원한 생명뿐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영의 생명으로 부여한 자가 돼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내가 다 상으로 남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혼 예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린 적 있죠. 정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버지 양을 치는데 양을 친 삭스를 받아서 준비한다고 시집갈 것을 준비한다고 그게 다 남편 집에 가서 내가 누리는 권세가 된다고 결국 양을 치는 건 가난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할금 부여한 자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부여한 자가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정말 내가 부여한 자가 되어져야 가난한 자를 부여케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으로 부여하고 영으로 부여하고 하늘의 지혜가 풍성함으로 부여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의 지식도 풍요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나눌 것이 부여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내가 아직 아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또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간다면 더욱더 여러분은 부여한 자가 되실 것입니다. 다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부여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가 가난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생명과 주님이 주신 영감과 주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능히 가난한 자들에게 부여함을 줄 수 있는 나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 죄의 사람 멸하게 하시고 쓴뿌리 다 뽑아내 주시고 정결함을 정결함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부여하다 해서 무조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소 안에서 부여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소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풍요로 와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신령한 그리소인이 되므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헤아려 살펴봄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악을 주님 뽑아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치 못한 쓴뿌리들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미워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 미움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자리 잡고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뽑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가지 쓴뿌리들 부모로부터 내려온 쓴뿌리 이것도 주님 발견케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뽑아내게 하시고 나에 대해서 다 끊어지고 다 제거되어서 자식의 대로 대물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품천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아가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나라는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생각과 그 모든 이론과 이 땅에서 얻어진 습득된 나라는 사람으로 형성되어진 지혜와 지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래서 선한 눈과 선한 마음과 선한 뜻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아이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이 멋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혹 칭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깨우쳐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어지고 그래야 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지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발하여 알아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들이 다 우리 심령 속에서 깨달아 알아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모든 길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쓴뿌리를 뽑아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오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 뽑아내서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의 삶의 순간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